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주는 PNC테크라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좀 소외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이슈나 재료에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.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업에 대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에 초점을 두고서 오늘은 종목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좀 불안정하거나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도 잘해주고 올라갈 때도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나 이슈들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이제 지역균형 유지정책을 추진을 발표를 좀 하면서 신재생 발전 내 필수 부품이 이제 자동 배선, 자동 배전에 대한 이제 국내 1위 사업자로 지금 영의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체에 5년간에 2조 8천억 원을 좀 투입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그런 좀 수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 상대 철강 변압기 제품 WTO 분쟁에서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한 그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. 그런 이제 또 관련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, 영향들, 재료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좀 품고 있다. 지금 이 소관에서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하나만 좀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서 터져주더라도 충분히 뭐 10%, 20%는 금방금방 위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나 이제 목표가, 손주의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매수가가 6,580원이죠. 6,580원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.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7,65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손주의가 같은 경우는 9,500원 잡고서 진행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손주의가 5,900원 잡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뭐 제가 뭐 세진중공업 또한 이제 종목 추천으로 드렸지만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 뭐 최근에 종목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저희가 매수 드린 가격에서 큰 눌림 없이 바로 상승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. 굉장히 시장 하락이 끊기면서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서 저는 종목들을 대부분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뭐 조금 늘렸다고 해도 저희가 좀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지켜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 대부분 나온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이제 하락 끊기고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대동공업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추천 금요일에 드리고 나서 바로 15%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. 그래서 이전에 뭐 제가 전체적으로 주식 종목을 드릴 때 그냥 종목을 아무거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하고 가격대가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 있는 이미 제가 슈팅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막 빨리 따라 살아 이런 게 아니죠. 그래서 저희는 종목을 내가 잡아놓고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모멘텀이나 이슈나 재료가 있는 그런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대부분 드린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제 종목을 좀 매수를 좀 하시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한 종목으로 몰빵하지 말고 비중 조절해서 비중 나눠서 들어가라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언제나 저희가 좋은 투자 습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비중 제가 50%도 왜 줄여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장 자체가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공격적으로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방어해서 수익 보고 있는 거 수익 보고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기회 올 때 한번 쓸어 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